1등 하려고 한건 아니고 하다보니까 사실 어릴때 되게 성격이 조용했어요 친구가 없어가지고 할게 공부 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1등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 먹고 가야지 해서 이제 갔는데 잘 붙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처음 배운 영어를 하다보니까 진짜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1등 하더라구요 천재들이 하는 말이야 하다보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 아까 이제 얘기했잖아요 이제 중수 붙인다고 요약교 같은 경우는 좀 더 가혹한게 저희는 줄을 세워요 줄을 세우는데 팩만에다가 1등 2등 써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세운단 말이에요 어머 어머 세상에 사면 학교 이제 한 학년에 사람이 많잖아요 50등부터는 이제 학교 그문밖으로 나가는 거죠 와 이거 사람 곤란해지겠는데 그래서 광명씨는 학교 안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저는 안 들고 있었어요 아 1등이입니다 1등 mixed up 와 진짜 그러니까 제가 contacting 제가ko잖아 실력이 뭐야 Base 맞는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밉지 아니 사실이거 팩트인데 소금도 그 재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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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지금까지 방송을 한 15년 했는데 이렇게 버리작머리 없는 프로가 프로가 근데 이게 또 다 사실이잖아요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저도 제 잘난 척을 나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고 있으면 이런 기분이군요 공부하다고 지금 수석했습니다 공부를 한 번 했다 공부했다고 말 안 합니다 그럼 이 성적이 나올 리가 있습니까 사실은 사실인데 그러니까 근데 그럼 서로 친구들끼리 보는 거 아니야 성적을 그럼 밖에 나가는 대로 어떻게 밖에 사람들이 보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게 창피하면 뭐 열심히 하던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지 저는 솔직히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매력 있어 왜냐면 이제 공부 잘한 공신들이랑 방송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뭐 공부 안 했고요 뭐 안 된 적도 없고요 이랬는데 1등이야 그거보단 차라리 시원하게 말하는 게 네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솔직히 할 만큼은 했고 열심히 했고 근데 뭐 1등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제 공부하다보니까 1등이 됐던구나 어쩌다 보니까 1등이었어 제가 이 등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게 아까 들으면서 정말 생생히 기억나는 게 저도 평양 외국어 학원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줄을 세워요 그렇게 저도 교문 밖에서 인저고기 파는 아줌마들이랑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인저고기 파는 아줌마들이랑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인저고기 파는 아줌마들이랑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아 교문 밖에서 야 너 여기 또 왔네 이러면은 아예 난 거 맨날 보여요 아 너무 귀여워 앞에 있는 애들은 이제 막 칭찬받고 이러는데 저는 매일 뒤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인저고기 어서 먹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관심이 없어요 앞줄에 그러다가 이제 5학년 때부터 아줌마들이 안 보인대요 제가 야 너 어디 갔냐고 하면 아 저 이제 교문 안으로 들어갔다고 6학년 1학기 때 정확히 한 4월부터는 이제 고인 밴 앞에 이성들이었으니까 야 너는 진짜 성공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정규 1등들은 선생님들이 좀 대우가 달라요 그러면 광명 씨는 선생님한테 맞아본 적 없죠? 아 있긴 있어요 나중에 어머니 간 다음에는 진짜 많이 맞았어요 자 정규 1등인데 왜? 고등학교 때는 좀 이제 공부는 그냥 어떻게 했지만은 저는 애들이랑 노는 게 사실 재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좀 다시 우리 지어 다니고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저런 매력이 좀 있어 1등은 하면서 쌈도 잘했지? 저 어깨 넓이가 쌈도 많이 했어요 저 돌격 대장이었습니다 그죠?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머리도 좋은데 자신감도 넘치고 저 어깨나 이 분위기가요 어디 가서 앉을 것 같은데 아가자님 운동은 한국에 와서 했어요 종합격 2개 취미로 그냥 종합격 2개 취미로? 북한에 있을 때 이제 싸움을 하는데 항상 난 널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이 없었어요 깡으로 어떻게든 뭐 쓰였던 때까지 해야지 뭐 이런 생각에 싸우는데 오니까 좋더라고요 막 가르친 데가 많더라고요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